둘, 셋! 안녕하세요! 포프키스입니다! 저희가 오늘 스포 게임을 한 번 해볼 건데요. 언니들 팀이랑, 고희들 팀이랑 나눠서 1대1로 이렇게 게임을 할 거예요. My hearts give up in! 심샤야 나를 잊지 마! 안 해 말라고! 안내, 안내 만진 거 가야바야보! 가위바위보! 와! 우와! 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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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첫 번째 거를 한 번 열어볼게요. 무슨 색을 말해? 그거 정도는 기회를 줄게. 오늘 저는 사람들끼리, 하늘들이 왔으니까 하늘들이. 아,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아, 이럴 줄 알았어. 하나, 둘, 셋! 뭐요? 그래? 그래 봤자 안 되니 거짓말 탐지기. 하나, 둘, 셋! 입술을 숨긴 채 어서 말해줘. 어서 말해주세요. 올! 오케이, 오케이! 언니 눈을 말해봐요. 아, 올 올. 아, 안 떨리지 마. 오케이, 할게요. 나! 이래는 퍼플키스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. 어? 오케이, 네. 죄송해요. 아, 네. 인정, 인정. 완전 오, 완전 오. 언니들은 다 저 나락으로 떨어져. 아, 굿 etwas 아니죠.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모두가 잘 맞아요. 하나, 둘, 셋! 저희 모두가 잘 어울어요. 잘 같아ologne, 예쁘고! RET, 예쁘고! 들켜버린 자존감. rápido. 카메라, 편견 skills 키야elen 굉장히. 어머, 네. Look aiming for! 하얘기 hvis예요. 안녕하세요, 치я고 귀여워요. 나 뭔데요? 우리 얼굴을까? 야 소영이.. 라운드 2 짜릿짜릿해 비약 슬리퍼 신고 후렴 안 묻히기 그럴수록 니가 더더 생각나 멤버 앞에서 컵라면 먹방 언니 둘이 먹방 맛있게 먹고 약간 건강도 챙기고 제가 먹방을 하면 우리 먹방이 가기 아니 너가 찐다 먹어야지 아 맛있다 하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을 해야죠 진짜 다닐하다 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니의 심장 박수를 올릴 저의 비장의 무기품 그럼 슬리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빙뽑 빙 어 세게 주세요 세게 동랑랑랑랑 어 어 준비가 동랑랑랑 동랑랑 동랑랑 더 세게 참으세요 언니 언니 이리와서 저희 먹방 빨리 봐요 제가 맛있게 먹어줄게요 아파 liter 맛있어 내가 이따가 라면 끓어줄owy 동랑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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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장 말이에요 데콤 이동두 시작 흐듭 떨려오는 목소리 내일자가 alar puis기 아 jeden 언절베 позовой 왜요? 소미 마누바 팔 벌려 떼기 10회 실시! 와우! 저 경력이잖아요. 은정아, 거기 거기. 듣고 2점! 듣고 2점! 세영아, 듣고 2점! 은정이다. 거의 다 된거죠? 팔 벌려 떼기. 잘할게, 우리 10회. 야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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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 안 쓰시라. 천천히! 오, 이게 뭔 척하지? 엄청 찌는 거예요? 1, 2, 3. 73에서 끝나는 건? 10, 6. 오! 아, 어떡해! 야, 이 세영! 그만큼 걸어! 아, 대박! 뭔데요? 뭐야? 8 벌려 떼기 10회 실시. 오케이, 오케이. 당연하지, 게임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! 고! 고! 언니 솔직히 저보다 조사영이가 좋지 나 나도 조 왜 맞지? 세영이 이 다음 거 조은신우였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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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엑소다 벽뱃살이기 우리 유키 두특기 한국어를 모르다가 그 시절을 돌아와 Don't start 계속 달려 버티테스트 10대 C.C.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기억해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정박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요정 네가 참 함부로 쭉 내 자신이 없네요 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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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이렇게 47 유키야 유키야 나 저렇게 오 오 안 돼요 너무 좋아 도구를 이용하여 간지러움 대우기 두 번째 헉자상구 싫어 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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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처음으로 사실 저희는 좀 자신이 없어요 동생팀 평균 증감수치 증감수치 26.3 어머 소리 안 들리네 원기팀 32인가? 22인가? 22인가? 끝난다! 빨간머리 저희 오늘 신장 나대지마 게임 진행하려는데요 저희 오늘 이 게임을 통해서 새로 나올 신곡 마이하트키퍼 및 스포도 조금씩 보여드렸는데 과연 팬분들께서 알아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, 곧 발매될 마이하트키퍼 및 저희 스페인트의 신곡에서 이제 오늘 보여드린 스포 포인트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게임도 보시고 또 발매될 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! 저희 친구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퍼프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! 아유 스키퍼의! 아유 스페인트의 신곡 들어간다 아, 이거 이거, 이거 깜짝 놀랐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